아침 3분 연설의 명상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7-1번 빨리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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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 올라갑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찬란한 금수광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신 차려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급의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과 건강한 하루 복된 하루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차려 뻑뻑새 손이 일발 장전 발사 호호 호호호 감사합니다 말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눈을 떠서 눈을 떴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 행복을 찾아가는 말이라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역에 역에 멈춥니다 리꾸 역곡에서 멈춥니다 리꾸 원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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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위에서 뭐 있어 원수위가 무슨 뜻입니까 따뜻한 온 따뜻한 물 따뜻한 물과 따뜻한 물로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원수위 원수위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우리가 몸의 육체온도가 36.5도 36.6도 우리가 40도가 넘어갔다 50도가 되었다 조심해야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희망차고 보람차게 살기를 바랍니다 차려 열두 혀 차려 먹국수의 소리 일발 장전 발사 호호 호호호 호호호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모르는 바 없도록 합니다 모르는 바 없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The train doesn't stop here Please move backward Understand?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냄새가 모두가 꽃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먹는 것 모두가 배움의 장으로 마침내 차원이 높은 다른 별로 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지구별에 왔다 이겁니다 학생 목은 신이라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되는가 학생의 신은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별에 와서 그 몫을 사명을 충분히 하고 차원이 높은 별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호호 호호호 으로 감사합니다 저 하늘이 맑은 하늘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맑은 하늘을 공개합니다 저걸 공개하면서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주 가치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4로 5로 6으로 진압 발전하여 마침내 완성된 30을 이루고 마침내 사랑을 이루고 마침내 공정의 열매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랑이 다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간변사고 예방을 위하여 벽천수조로 입수를 금합니다 미끄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오니 난간에 올라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설물포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벽천수조 내 외부에서 공놀이를 금합니다 내부의 쓰레기 이물질 등의 투척을 금합니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존적으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로우성아파트 관리소장 어우 저기 아주 훌륭한 작품이 있군요 아주 훌륭한 작품 책장을 하면 좋겠군요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감리보고서를 4건을 완성을 하고 이메인호 강대리에게 전송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을 합니다 퇴근길에 보이는 저 구름 저 구름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 구름이 목구름 속에 흰 빛 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주의 마음을 봅니다 본신 본 태양 명인 중 천지일이라 어디에서나 밝은 마음 본신 본 태양은 밝기 마련인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어둠 속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동방의 등불을 화인 어지린 자를 가슴에 안고 태극기의 깃발처럼 휘날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천의 인지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고 인간을 껴안아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꼭꼭 소리 입을 당장 발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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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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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